그래서 가장 높은 전세가격이 올해 재계약을 해야 하거나 이사를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절대 하락폭이 클 거잖아요.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훨씬 더 충격이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위기의 전세시장 관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부동산 시장에서 뱅크런 같은 전세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거의 한 집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60%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분들은 제법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을 살 때 쉽게 말하면 전세 자금을 대출받아서 주택 구입 용도로 썼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분들이나 임대인분들은 내가 월세 안 받으면서 전세금 받은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거금을 받으셨는데 이자 안 주시잖아요. 그렇게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사실은 임차인 분들은 월세를 안 내는 대신에 거액을 맡긴 거고 또 임대인분들은 그 거액을 통해서 활용하시거나 집을 산 거죠. 대신 이자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쨌든 교환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집을 10억짜리 사놨는데 이 중에서 전세가 5억이고 내가 자기 자본이 5억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전세를 돌려도 되잖아요. 그럴 때 과연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였냐면 예금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산을 팔아서 예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시장에서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채권을 팔려고 시장에 갔더니 채권 가격이 엄청 떨어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금을 돌려줄 금액이 안 되니까 파산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한국에는. 비슷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세가격이 5억인데 갑자기 3억으로 떨어져서 2억 돌려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출도 힘들고 그래서 팔려고 보니까 가격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자기 자본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전세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전세 사기가 그것 때문에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빌라부터 출발은 됐지만 워낙 전세 매매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파트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는 저희가 첫 번째로 얘기 드렸듯이 매물도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용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뭐 집을 팔아서라도 전세금을 내주고 싶지만 또 안 팔리잖아요. 또 그런 것도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최악의 경우는 경매를 가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전세금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도 한 분이 생을 달리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의 부동산 구조에 아주 취약한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돈을 그냥 내고 샀거나 아니면 자기가 감당할 만한 수준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빚을 일으켜서 샀다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전세금을 통해서 사놨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전세가격이 한국에서 이렇게 최근처럼 가파르게 빠진 적은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전세가격,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고 사람들이 전세 수요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하락폭을 볼 때 과거에 없던 하락폭이 시장이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관심, 과거에 없던 일입니까? 그러네요. 영구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유의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론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전세가격이 2020년도에 크게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절대가격이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전세를 계약한 사람들은 언제 만기가 돌아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전세가격이 올해 재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절대 하락폭이 클 거잖아요. 퍼센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서 훨씬 더 충격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해부터. 왜냐하면 지난해는 2020년 물건이 재계약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제가 우리 삶의 모습을 얘기 드릴게요. 맨날 숫자 얘기하고 이러면 체감이 안 되고 그렇게 세상에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가격이 싸졌어요. 좀 낮아졌어요. 시장을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지역도 좋고 그리고 애들도 학교 다니고 그러면 이사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게 될 겁니다. 심지어 전세금 나 그렇게 못 낮춰줘. 임대인 분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사가는 어떤 마찰비용 그리고 교체 비용이 더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전국 평균으로 임차인들이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 중에서 약 38%가 대출금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서 지금 전세를 갖고 있는 임차인분들이 이자 비용이 엄청 커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노력해서 전세금을 낮추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 이사도 갈 거예요. 내용증명도 보내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훨씬 더 배가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하락폭이 더 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자 비용이 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다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앞으로 이제 전세가격이 더 떨어질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데 지금 전세가율 하락과 갭투자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영향을 좀 더 미칠까요?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는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갭투자가 증가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본금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세가격이 오를 때 사실 갭투자가 증가하는데 흥미로운 현상은 뭐냐면 더 중요한 건 전세 매매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이 얼마나 차지하는 비율. 이게 전세 매물이 상승할 때 갭투자자들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상승하는 비율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전세금이 올라가든지 하나는 전세금은 안 올라가지만 매매가격이 떨어질 때. 그래서 진짜 고수들은 전세가격이 고정됐는데 매매가격이 떨어질 때 집을 사요. 똑같이 전세 매매 비율이 오르는 건데. 그래서 그런 시점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면 전세는 전세 시장은 실수요가 움직이는 시장이어서 계속 하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반경직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격이 더 안 빠지는 시장인데 매매가격은 빠져요. 그러면 전세 비율이 올라가잖아요. 매매 비율이. 그러면 시장에 투자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을 쉽게 많이 하세요. 전세가격이 오를 때 주목하세요. 그런데 전세가격이 안 빠지는데 매매가격이 떨어질 때가 사실은 좀 더 좋은 시점이긴 합니다. 이제 급격한 전세런이 결국은 집값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인데 어떻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어쨌든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이자 비용이 증가하든지 아니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든지 그렇게 되면 시장의 매물이 증가하잖아요. 매물이 증가하는데 투자할 사람도 없으니까 가격 하락법을 더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바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세런 현상이. 이런 상황에서 좀 임차인들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임차인분들은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어쨌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하시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대출로 이루어졌다면 어쨌든 전세금을 좀 낮춰서 대출금을 갚으시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아직 만기가 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임대인분들과 계속 소통하시면서 그래서 전세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그냥 우스갯소리를 들으는 게 아니고요. 임대인분들이 잘 연락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연락하면 전세금 낮춰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전화 안 받고 막판까지 뭐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막 내용 증명 보내고 되게 심각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안 해본 경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아 귀찮아 머릿속 뭐 이래서 그냥 뭐 살까 근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투자잖아요. 그렇죠. 내 이자 비용을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임차인분들도 그런 권리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당연한 권리죠. 그리고 시장 상황도 잘 보시면서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